한 번은 왼쪽 눈을 열고 부탁드립니다. 중앙 부탁드립니다. 상대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상대를 거치고, 상대를 가요. 상대를 가요. 상대를 여기로 가요. 남은 간을 두고 가면, 무면 두고 가면, 양을 두고 가면, 아, 아, 아래에 있는 상대를 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벤츠, 벤츠.